어? 나를 기다렸다는 소문이 들리던데? 왜 나를 기다렸어요? 저기, 살고 앉아. 살고 있는 거니까? 어, 살고 있어. 너 왜 나 기다렸는지 빨리 말해줘봐. 알겠죠? 궁금하잖아. 나 왜 기다렸어? 선생님이랑 빨리 수업하고 싶어. 수업이 그렇게 재밌어? 전문조회는 네가 나보고 친구인 줄 알았다고 그랬잖아. 응. 그치? 근데 진짜 재밌어. 재밌어서 기다려서 선생님 들어왔을 때 점프까지 한 거야? 응. 아이고, 다음에도 점프도 해줘. 응.